제가 머리카락 기부, 암투병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미국의 유명 스포츠 야구선수들 아들인가 딸인가 이렇게 암투병 때문에 머리를 다 빠졌어요. 9단 전 선수들이 전부 다 삭발을 했어요. 맞을 것 같아.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아픈 아들을 간호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간호해야 되니까.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근무 시간을 기부한 거예요. 좋은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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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이런 적분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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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씩 더 하는 거야. 내가 2시간을 더 근무한 거는 마티 아버지를 위해서. 우와! 이거는 정답이 아니어도 진짜. 이거는 이런 건 어떨까? 정답인 것 같다. 정답이 아니어도 오늘 진짜 고객스럽다. 어떻게 고급졌나요? 역시. 고급졌나요? 역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역시 나왔어. 고급찌개 한번 갑시다. 이거요. 내가 이거 소름 돋고 있었어. 어때요? 정답... 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답... 그러면... 정확한 답은 뭐예요? 정확한 정답은 유급휴가 나눔제가 정답입니다. 휴가 나눔시는 날! 네. 다시 제르맹의 동료들이 그에게 준 휴무일은 총 170일이고요. 덕분에 아들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보살필 수 있었던 그는 마티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는 아픈 자녀를 둔 동료에게 자신의 유급휴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4년 아들의 이름을 딴 유급휴가 나눔제 마티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내 제대...